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감염과 호흡기 내과 등 충남대병원 곳곳에 휴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습니다. 교수 263명 가운데 17%가 넘는 46명이 개인 휴가 등으로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의 또 다른 대학병원인 성모병원은 전체 137명의 교수 가운데 6%가 휴진에 들어갑니다. 병원 의존도가 큰 중증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홍성군 내포신도시의 한 의원 입구에도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내포신도시는 휴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곳 내포신도시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두 곳뿐인데 두 곳 모두 휴진에 들어갑니다. 미리 병원을 찾았다는 아이 엄마는 아이가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내일 충청권 의원 2,400여 곳 가운데 대전 4%, 세종 6%, 충남 7%대의 휴진 신고가 사전 접수됐고, 세종과 충남의 대학병원 일부과에서도 휴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휴진 의원을 비공개한 대전이나 세종과 달리 누리집의 병 의원들의 휴진 정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보령, 서천 등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도와 시군 홈페이지 그리고 응급의료 포털에 게시를 해서 도민 이용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내일 전체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리고,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행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병원 방문 전에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 의료계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호소문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상 진료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켜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히포크라테스와 선서를 되새기는 초심으로 돌아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도심 상가와 대학교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 재차 전해드렸었죠. 검찰총장까지 나서 불법 촬영 범죄를 계획 범죄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에 한 카페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카페. 한 남성이 접착 테이프를 빌리더니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남녀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잠시 뒤 나온 남성은 화장실 옆 좌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30분쯤 뒤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 변기를 비추던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부근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움직입니다. 이 남성은 카운터에 있던 직원의 손목을 낚아채 카메라를 뺏은 뒤 달아났습니다. 도주했던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시각,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붙잡혔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40대 남성은 올해 들어 카페를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에도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20일 전에 뭐가 새카맣게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는 줄 모르고 세면대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그게 없어졌어요. 남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프렌식을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세종시의 개방형 공모직 5급 사무관이 여당의 총선을 돕겠다며 임기 도중 그만뒀다가 선거가 끝난 뒤 슬그머니 같은 자리에 채용돼 논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상식과 절차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세종시는 개인의 지원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세종시 누리집에 올라온 개방형 공모직 5급 사무관 채용 공고입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등 국회 정당과의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지난 1월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둔 사무관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선거를 돕겠다고 그만두면서 공석이 생긴 겁니다. 그만둔 사무관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위원회에 합류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공고 뒤 두 달 만에 발표된 최종 합격자는 바로 전임자인 해당 사무관. 사퇴 5개월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한 겁니다. 임기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사람을 공모를 통해 다시 채용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같은 직 채용 당시엔 기존 근무자의 퇴직 이틀 만에 공고가 올라와 두 달여 만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것에 반해 이번 채용은 공고가 나기까지는 석 달,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 해당 사무관을 다시 채용하기 위한 의도적 지연 채용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류와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장께 단체장한테 서류를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서도 회의력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종시는 해당 사무관의 높은 업무 이해도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지원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해명합니다. 해당 사무관은 입장을 묻는 대전 MBC 취재진에게 시의 큰 누를 끼친 만큼 분골 쇄신의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회기가 끝나는 대로 시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 예지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이 부당 해고된 교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 권고를 6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인권위는 예지재단이 재정상 문제로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폐업 주장 집회 개최 등의 사유로 지난 2019년 파멘했지만 3년 뒤 법원은 부당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경무의 낮은 임금, 악성 민원 등으로 공무원, 특히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이른바 MZ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특별 휴가를 만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차 공무원 홍성연 씨는 지난달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새로 생긴 새내기 도약 휴가 닷새를 알차게 이용했습니다. 5일이나 새로 생긴 것도 당연히 좋지만 아무래도 조직적인 차원에서 저연차 공무원들 대상으로 노력도 하고 법 개정도 하고 하는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대전 동구를 시작으로 대덕구도 성장 지원 휴가 도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휴가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 보수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 악성 민원, 그리고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저연차 하위직 직원들에게 더욱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보육휴가를 만들고, 시보 떡과 밥 당번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 문화 개선을 독려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화하는 겁니다. MZ세대의 퇴사가 늘고, 신규 공무원 유입까지 주는 데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3년간 대전시와 5개 구에서 매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3, 40명씩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올 들어서는 벌써 20명 넘게 그만뒀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년 미만의 신입 공무원들입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강화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은 직급 구분 없이 2.5% 인상했습니다. 지난 3년간 1%대 인상률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최대치인데, 여전히 물가 상승률에는 못 미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시 산하 대전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일부 직원들이 지난 4월 간담회 자리에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시 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화합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지난 4월 30일 근무 시간인 오후 4시쯤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숙 시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연수원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신 사건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대전시도 문제라고 지적했고, 시는 관리가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진화일기 1대와 장비 8대, 인력 22명이 긴급 투입돼 1시간 2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또 앞서 어제 오후 서산시 해미면 가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2천 제곱미터를 태우고 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출입을 통제한 태안군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낚시객 12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들어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을 금지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2명을 적발해 과태료 2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테트라포드는 추락 가능성이 크고 탈출도 쉽지 않아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개장하는 등 본격적으로 피서객들을 맡습니다. 태안군은 오는 22일 말리포 해수욕장을 충남에서 가장 먼저 개장할 예정이고, 태안 지역 나머지 26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에 일제히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보령대천해수욕장은 오는 29일에 개장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8월 4일까지 보령머드축제와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체전이 함께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대전시 신동에 지난 2021년 말 1단계 구축이 완료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1단계 저에너지 구간의 가속기 빔 인출을 확인했으며,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중이온을 가속해 희귀 동이온소를 생성하는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4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이 오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사흘간 계속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230여 개 방위산업 기업이 참가해 첨단 무기와 신기술을 선보이고, 국방과학기술 학술 행사와 보병 전투 장갑차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초고화질 UHD 모바일 방송 관련 전문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익 박사가 북미 방송 표준화 기구로부터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리처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박성익 박사는 브라질과 인도에서의 북미 방송 표준 기술 표준화와 채널 하나로 초고화질 방송과 이동 고화질 방송을 동시에 보내고 받는 개충분할 다중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대전시 용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수용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갓길에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SUV와 11톤 화물차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1억 천여만 원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과 차량을 반환했지만 금융기관을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철안지원 형사 1부 전경호 부장판사가 지난달 새벽 철안시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